그리고 이제 우리 나우분들 한번 그 나우의 윗분들 식사 한번 하시죠? 제가 한번 거하게 대접하겠습니다. 핵심 맞으신 분들 한해서 오마카세 괜찮으신지요? 고위, 고위 간부님들 혹시 제가 아직 못 만나봤거든요. 고위 간부님하고 고위 간부님들을 한번 시간이 되면 연락 한번 주시면. 식사 끝나기 한 20분 전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픽업 가겠습니다. 아 좋네요. 앞에 딱 대놓을게요. 네 좋네요. 대리군요 대리. 아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자면 약간 집까지 데려다 드리네요. 아이고 또 한 잔 하실 수도 있으니까.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